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꿈을 향해 즐겁게 사업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조음이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황금같은 연휴에 꿈과 미래를 위해 태근노 애터미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제가 부업가를 위한 태근노 애터미에서 환영사를 하게 되어 더 가슴이 벅차고 떨리는데요. 제가 처음 여기 본사에서 오프라인 원데이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멀리서 성공자분들 보면서 TV에서 나오는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더니 저희 스폰서님께서 연예인은 무슨 연예인 이제 사장님이 저 모습이 돼야지 하시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런 자리를 미리 예견하셨나 싶기도 하고 생각보다 너무 빨리 현실이 돼서 정말 떨리지만 준비해온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여행하는 삶을 꿈꾸며 관광을 전공했습니다. 세계를 여행하면서 일도 하고 싶었는데 졸업할 때쯤 IMF라는 거센 파도에 제 꿈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차량 정비업을 하는 남편을 만나 결혼하면서 평범한 주부의 삶을 살았는데요. 그러다가 동생이 우연히 전해준 제품에 제 입맛을 사로잡혀서 이렇게 맛있는 제품이면 가게 해도 괜찮겠다 생각하고 매장을 하나 열었고요. 그렇게 자영업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부모님께서 올해 자영업을 하신 터라 사업머리도 좀 있는 것 같았고 고객님들도 많이 찾아주시니 매출도 꽤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큰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코로나 팬데믹인데요. 처음에는 코로나가 고난인 줄 알았는데 애터미를 알고 나니 아 좀 이정 니는 마 성공해라 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기회 같았습니다. 아 기회는 올 때 꽉 잡아야 됩니다. 제가 기회를 어떻게 잡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손님들이 줄면서 같이 일하던 친한 친구도 내보내야 했고 매장을 닫을 수도 없어서 겨우 겨우 유지만 하고 있었는데요. 작은 어머니가 가게에서 손님들에게 애터미 한번 소개해보면 어때?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게를 하다 보니까 이미 다른 네트워크 제품들을 많이 홍보해봤었고요. 그때마다 반응이 별로였어서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스폰서님과 작은 어머니의 계속된 설득으로 그러면 투잡으로는 할 수 있겠지 생각하면서 가게에서 홍보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시는 손님들 손에 작은 어머니 명함이 붙은 카달로그 한 장씩만 들려보내야지 생각했었는데 오시는 분들마다 애터미 모르시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 먼저 애터미 아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좀 쑥스러워서 아 예 작은 어머니가 하시는데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아 제가 돈이 되는지 어쩌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면 손님들이 아 왜요? 애터미 물건 싸고 정말 좋아요. 사업에도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상했습니다. 소비자들이 권하는 사업이라니요? 이런 사업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우연히 시작한 사업은 손님들이 찾아주시면서 점점 회원들이 늘어갔는데요. 자영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손님들이 좋아하면 이거는 무조건 대박이 납니다. 손님이 제품을 써보고 또 찾아온다? 이거는 되는 아이템이었던 거죠. 아 이거 진짜 사업으로 한번 알아봐야 되나 생각하던 차에 센터 세미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때 바로 오늘 시스템 소득 강의를 해주실 이광식 스타마스터님의 특강이 있었는데요. 그날 다단계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다단계 사업은 내 하위 회원들이 물건을 사면 내가 돈을 벌 수 있다 정도로 알던 것을 네트워크 사업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고 나니 바로 애터미의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의 바이너리 구조 그리고 글로벌 원마케팅이 왜 대난한지 바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늘 마케팅 플랜에서 들었지만 이해도 잘 안 가고 막연했던 내용이 그날 마음에 제대로 바뀌었다고 해야 하나요? 이런 사업은 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사장님들 중에 저처럼 가게에 어차피 앉아있는데 부업으로 해볼 만한 것이 없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면 애터미를 부업으로 한번 해볼까? 같이 하면 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부업으로 몇 달 진행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제가 왜 애터미를 부업으로 하는지 납득시켜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다단계 하세요? 왜 부업하세요? 왜 애터미 하세요? 정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세미나에서 배운 대로 애터미 물건 너무너무 좋고요. 싸고요. 그리고 회사와 오너의 도덕성도 너무너무 좋고요. 뭐 글로벌 회사고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보통 손님들이 아 예 이러면서 좀 시큰둥한 반응이었는데 그런 분들을 한 방에 납득시킬 수 있는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광식 스타마스터님의 소비하고 소개하면 소득이 된다는 삼소이론이었는데요. 이 말씀만 전하면 정말 그렇겠네요 하면서 다들 인정해 주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것도 없었습니다. 애터미 사업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어려울 게 없었어요. 제가 써보고 좋으면 주위에 소개하면 되고 제품을 구매하신 분들이 또 재구매를 하러 오시면 회원 가입을 권유하면 되는 거였어요. 저는 특히 가게에서 제품을 홍보를 하다 보니까 물건은 좋은데 온라인 구매가 힘드신 작년층 고객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분들에게 이렇게 제품을 구매하면 된다고 친절하게 알려드리니 제품이 좋다고 자녀분들까지도 회원 가입해서 쓰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제품의 힘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애터미는 제품이라는 회사구나 제대로 느낀 적이 한 번 있는데요. 애터미 다크 초코볼을 라이브 쇼 한다길래 혜택이 너무 좋아서 애터미와 별로 친하지 않은 지인들에게 제가 먼저 제안을 해서 공동구매 식으로 좀 구매를 했었습니다. 근데 물건을 배송받고 나서 제 전화기가 불이 나는 거예요. 이거 단백질이 풍부한 제품이라 그래가지고 어른들 먹으려고 샀는데 애들이 너무 많이 먹어요. 이거 계속 줘도 돼요? 이런 것도 물어보시고 원래 가격이 부담 없기도 하지만 라이브 쇼 혜택으로 다시 구매할 수 없어요? 라이브 쇼 언제 해요? 이러면서 문의가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초콜릿에 단백질을 첨부한 제품이라 우유나 요거트에 곁들여서 드시면 입맛 없을 때는 훌륭한 아침 식사가 되고 성장기 학생들에게는 건강한 간식이 되니 너무 인기가 좋았습니다. 이렇게 제품이 좋으니 제가 제품에 대해서 따로 홍보를 하지 않아도 그다음부터는 소비자들이 혹시 애터미에 이런 물건도 있어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이게 바로 애터미 제품력의 힘이죠. 그렇게 제가 제품도 홍보를 하고 그리고 소비자 조직도 키워나가면서 애터미에 대한 확신이 굳어 강해지고 있을 때쯤 제 파트너 사장님이 하루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바깥은 완전 전쟁터입니다. 하루아침에 부서가 이동되기도 하고 퇴사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바로 소름이 돋고 섬뜩했습니다. IMF가 다시 올 수도 있고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전염병이 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계속 자영업만 하다가는 예측하지 못한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내 삶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겠구나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노년의 안정적인 소득일 거라고 생각했던 부모님이 하시던 부동산 임대업도 코로나를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고 또 기술자지만 결국은 자영업자였던 저희 남편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불안한 시기에는 안정적인 소득을 주는 애터미만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가게를 접고 애터미 사업에 올인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전업을 결심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더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센터로 출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굿모닝 애터미 그리고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아카데미, 퇴근 후 애터미 그리고 비즈니스 스쿨 등등 본사에서는 비대면 시대에 맞춰 발빠르게 교육 사업을 준비해 주신 덕에 오프라인 세미나 한번 해보지 못한 제가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다 참여하면 좋지만 특히 주부 부업가님들은 아이도 케어해야 되고 회사도 다녀야 하고 그런데 애터미 세미나까지 하려면은 좀 힘든 점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딱 하나만 정해서 꼭 참여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저는 너무 시간 맞추기가 힘들어요. 이러시면 스폰서님께 요청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있는 곳, 있는 시간이 바로 세미나입니다. 저도 제 형편에 맞게 일주일에 한번 평일 저녁에 센터에서 신규 사업자 세미나를 열어주시고 그때마다 이광식 스타마스터님께서 특강을 해주셔서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 세미나 오라고 하세요? 그냥 그때그때 미팅하고 알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질문은 애터미는 교육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이때까지는 관심도 없었고 배울 필요도 없었던 생필품 소비가 소득이 된다는 엄청난 일을 언제 이해하게 될지 모릅니다. 소비만 해도 돈이 된다는 이런 사업을 널리 널리 알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세미나에 적극 참여하셔서 제대로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미나에서는 인간관계나 소비자 조직 구축을 할 때에 실전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선배 부업가들에게 조언을 얻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돈을 주고 컨설팅을 받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애터미는 세미나만 참석하시면 공짜로 사업 방법의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요? 귀찮다 생각 마시고 필요 없다 생각 마시고 꼭 세미나에 한번 참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성공으로 가는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제가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사실은 센터에서도 한 번도 강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가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길게 강의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더 많았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저는 지난해 5월에 처음으로 애터미에 가입을 하고 7개월 만에 세일즈 마스터 10개월 만에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빠르게 승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꿈을 가지고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제 꿈은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제가 잃어버린 꿈을 이룰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애터미만이 평범하고 아무런 특별한 능력이 없는 저를 성공하게 해줄 거라 믿었기 때문에 도전이 가능했었습니다. 여기에 오늘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도 애터미에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늘 도전하고 새로운 고객들을 만나고 세미나에 초대하면서 꿈을 향해 성공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와 여기에 오신 그리고 세미나에 참석하고 계신 애터미 부업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정말 잘하고 있어요. 우리는 꼭 성공합니다. 라는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오신 만큼 뒤에 나오실 이광식 스타 마스터님의 강의를 잘 들어보시고 모두가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쉬운 도구인 애터미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너무 부족한 스피치였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다이아몬드 마스터 조미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